시작을 해봅시다 사실 뭐 끝자락에 다 왔다고 하니까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안엔 끝나겠지 자 가봅시다 출발 49% 많이 했네 50%는 했다는 거 아니야 메인이 그래도 꽤 되나봐 메인이 생각보다 비중이 큰가 보네 이번엔 서브 퀘스트 보단 메인이 더 많은가 본데 음 하자 마이언스 아 어 아 어디오지 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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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день 오디 Mus и 1 하나씩 다 없애는게 카카오톡 시작 마일 마일 안녕하세요 뭐지? 뭐야 누가 마일 거는데? 마일 그 소리가 어디서 왔어? 마일 마일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나 미치겠어! 내 게이지가 좀 되어줄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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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내구도 야 잠깐만 내구도가 거지가 됐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도망친다 이 부분은 더 일어날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악 아! 안뜨잉! 떼고 싶어 아 대 아! 지키기 개어렵네 가까이 올 때만 싸워야 되나 이거? 아! 뭐? Hello? Come here Miles Where's that voice coming from? I can't let them get to the heart 아우 와 미치겠네 잠깐 와 이거 어떻게 싸워야 되지? 잠시만요 아! 눌렀는데 아우 아우 때리지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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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씨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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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시선을 돌리면 되는 거거든? 아 뭐해 뭐해 아 아우 미친 아우 미친 아우 미친 아우 미친 아우 미친 아우 미친 아우 와우 세대를 동시에 맞았어 아이 미친 아 아씨 미친 와 미치겠네 저거 터지는 애도 관리해야 되고 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렵니 미쳐버리겠네 약간 유령이 없는 것도 있긴 하지마 아우 아 아 아 아 여기, 라일드. 그 소리가 어디서 왔어? 내 마음으로 가리지 못해. 저거 터지는거 어떻게 해야되냐고 저걸 피해야되는데 내 게이지 채우는게 뭔지 모르겠는데 내 게이지 채우는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우 그만 때려 아아 아까워라 아무나 맞아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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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미치겠네 저 폭판 던지는 녀석도 없애야되는데 ذ 인제 어둠 엉 야 그 여 여 여 conspiracy 어 여 여 여 아우 나 미치겠네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안 바꿨다고? 게스트 으악 으왜몸 으왜 마요네 마요네 갤랭하시 이리와 제발 언제까지야 시간은 없나요?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와 쉽지 않네 아 때리느라고 다른 곳을 못 봐 아니 이건 뭐야 어디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어디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아 네.. 아 네.. 해리에 약한 마음을 파우더러스 퍽박당하는 것 같은데 왜 넌 말지야 지하철역으로 가자 해리에 약한 마음을 파우더러스 진짜 정말 살기 힘든 곳이다 짐을 훔쳐!! 해리! 안메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이 여기야 네, 지금 여기, 친구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냥 기다려주세요 나 왔습니다 너 왜 가만히 있니? 버그인가? 베넘! 베나음! Please talk to me! We have to get underground. I can't leave these people behind. 미친 녀석들 왜 더 없애야 돼. 아우! 다시 ditch the sneak developing. 아이고 안 보이는데서 다보자. 이야아!!!! 다굴 다굴 어때? 우체통 맛이 맛있니? 오, 저거 아, 나 지금 와, 잠깐만, 두 마리 두 마리는 조금 구만데 아, 위에서 까마 아,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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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갓 야, 저 덩치 두 마리는 조금 너무 구성에서 싸웠다, 이거 잘못 싸웠어 아우 아우 와, 나 미치겠다 아 아 와, 두 마리 어떻게 싸워야 되지? 아 빛 아 우선 전투를 안 잡고 시간에다 아니면 아니, 아니야 이, 스파이더맨 이미 끝났나 도전 이 부분은 별로 데미지가 안 되고 헬리! 뭐 들어요? 저게 찾으세요 둘 둘 둘 둘 셋 둘 셋 셋 셋 넌 야 이거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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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인다고 안보인다고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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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인다고 어디가 어디가 아니 어디가 아니 왜 지맘대로 야 꼈어 꼈어 아니 아니 일로 가라 아니 어디가 버그 와 진짜 미치겠네 아 나 이거 폭탄 눌렀는데 아 나 이거 폭탄 눌렀는데 아 나 이거 폭탄 눌렀는데 아 나 진짜 미치겠네 거리를 두는 것도 어렵고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 나 진짜 미치겠네 나 지금 난 지금 난 지금 시간을 없애는거 난 혹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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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터맨 거의 다 됐어 빨리 하리 듣고싶어 와 C 허리 아 데미지 들어가는구나 어 또 어디가 아이고 아 아 아니 아 됐다 와 씨 와 이거 베놈으로 변하고 해도 되는걸 와 씨 피 1 남기고 잡았네 다른 길로 빠질 시간이 있는데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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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을 갑자기 한다고? 데이트 하자니까 딴소리 하는데? 튕기는데 한 번?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연락이 안 닿아. 피터? 어? 너무 많은데? 오 마이 갓 너무 많아서 엄두가 안나와 싸우는 곳인가 보다 아 부를 줄 알았다 와 미친 개세요 내가 약한거겠지? 잠시만 잠시만 아아 와 나 미치겠네 불 꺼져서 불도 꺼져가지고 이게 무슨 난리인가 안되겠다 그냥 싸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되겠다 와 내 이것만은 안쓰고 싶었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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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 이렇지마 너도 해리포터의 버금가는 해리가 돼지지 않겠어 아 рат트 해리인데 뭐가 이렇게 다르니 확실해 배노문은 애정결핍이야 애정결핍 맞는거 같은데 그 거머리한테 먹히는거 같은데 사납게 으르렁거리는 소리 아 좋아 잠시 있던 상태 이 위에도 있냐 이 밑에 있는 녀석부터 처치하고 올라가야겠는데 테크가 여기 있던데 티비테크를 어디서 찾아야하나 해크는 표시가 되나? 모르겠네 맵에 표시가 되나? 아이고 볼까요? 아이고 스크린샷 필요 없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맵에 표시가 된다고요? 갑자기 왜 맵을 키는 법을 까먹었지? Turn回 인생 맵에 표시가 된다고요 에이 뭐야? 하나 여겼네? 이거 뭐야 이거? 쟤 뭐야? 안전한 곳이 아무 데도 없구나 어 저기도 있다 때릴 생각은 없었는데 한번 박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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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죽냐? 안 죽냐? 근데 왜 이렇게 쎄지? 아 진짜 잡았네 잠깐만 저쪽으로 가야되는데 아이 그쪽 말고 이 자식아 범인인게 말 안들어? 뭐야? 네? 여보세요? 네? 뭐지? 네? 이거 왜 안먹어지죠? 뭐지? 아 지금 못먹는건가? 아이 나 지금 몸에 따라 버가 왜 이렇게 많이 걸리는거야 아 나 게이지가 얼마 없는데 뭐 하나 더 있냐? 뒤쪽으로도 날라갔는데 아 여기도 있네 나 게이지 좀 채우자 뭔가 할만한데가 아이고 아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아 대부분 다 저쪽에 있으니까 저쪽 방향이라서 계속 음 이 위에서 뭐 보이는거 없나? 묘하게 반짝거리는 뭔가 묘하게 반짝거리는 뭔가 어 저거 뭐지? 저쪽에 뭐가 있는데? 저쪽 건물에 뭔 노란색을 봤어 아니군 나무였어 아니군 나무였어 아니였어 아니였어 부품상자가 또 뭔가 불빛이 안 보이나 불빛이 안 보이나? 아니 이거 말고 아니 원래 키가 뭐였지? 아 이거지? 아 바보 음 여기도 아직 안 갔는데 지금 가야되는 데가 이쪽을 뚫어야 되는 건가 보네 아직 꽤 남았는데 일단 스토리 진행을 할까요? 지도가 꽤 남았는데 이게 맞나? 그래도 지도를 다 뚫을 때까지 미션을 하던 게 아닌가 이 스파이더맨 이 스파이더맨 모양이 그건가요? 희귀 부품인가요? 어? 아 아 이런 거 해야지 주는 거네 희귀 테크 부품 하나 주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이거 하나만 해도 되는 거네 하나만 해도 다섯 개 주는 거면 두 개 정도 하면은 각자 하나씩 할 수 있게 아 잠깐만 희귀가 맞았네 시티 토큰 아닌가? 아니네 희귀 마유즈도 희귀지? 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만 하면 되겠다 두 개씩이니까 오케이 제일 가까이 보이는 걸로 가자 가는 길에 아 저거다 아 아 아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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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 잠시만요 아 이거였군요 좀 더 높은 곳을 정복해볼까요? 올라갈 수 있나? 아 오케이 저기인거지? 아 오케이 음 옥상에 두 명 슥 들어왔어요 묘하단 말이지 약간 언저리에 있어가지고 일단 살짝 뒤에 있는데 올라오시고 너도 올라오시고 오케이 오 위에 저런게 있었어? 대박 대박 그럼 해줘야지 오 안에 이중으로 되어있다 올라오시고 올라오시구요 너부터 해보는게 좋겠는데 올라온다 올라온다 아 아우 애들 왜이렇게 세졌지 아우 잘못 던졌네요 하나 더 어딨냐 이리와 너만 남았지 나이스 와우 너가 남아있었구나 이리와 끝 아닌거 같은데 무려 안건났네 한 명이 저쪽에 있나 갈분이 이쪽인데 어 너 살았냐 살았냐 뭐냐 이게 뭐냐 아 아 여기 있구나 아까 날려버린 줄 알았더니 저기 있네 아니네 넌 다른 애구나 아우 오케이 좋아 좋아 굿굿굿 굿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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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있을만한 곳에 아 여기 있다 두개가 더 있어 아 이거를 다 완성하면은 지도가 열리는구나 아하 지금 두개 얻은건가 오 일곱개네 가자 가자 블랙팬서와 아이언맨의 조화 멋있다 멋있다 가자 쏘 쿨 아 잠깐만 이번엔 저 검이 되나보다 검이읠라 거미만 지고 thur dew 쏘 또 거미가 아예 겉이와 그냥 aj 안돼네 거미가 그냥 아예 안돼 palav 지금 아예 안되나 봐. 법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 기다리세요 여러분. 뉴욕 불씨를 원래대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는 이럴때 꼭 방송 안하네. 이럴때 조용히 있네 제임스. 아까 방송했어? 내가 못들었구나. 빨리 찾아야돼. 빨리 찾아서 문을 닫아야돼. 어딨니 쓰즈매? 쓰즈매 어딨는거야? 너의 도움이 필요해 쓰즈매. 쓰즈매 만나려면 일본까지 가야되는데. 그 아저씨도 웃긴게 뭐냐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스파이더맨 안믿을거면 누굴 믿어야 돼? 이 도시의 영웅 스파이더맨 밖에 없지 않아요? 지금? 이런 천재지변 누구 믿어? 이런 천재지변에 스파이더맨을 믿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걸? 스파이더맨 또 방향감각을 상실하는게 문제에요. 악 스읍 한 번만더 올라가 볼까? 오우우우우우우 엠제이! 엠제이 내가 봤어 엠제이! 엠제이! 괜찮니 엠제이? 어때? 내 새로운 수트를 입었는데 좋아해줄까? 어? 어? 야 잠깐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래 나 진짜 계약한데 입는 스킬부터 다 올리고 가자 일단 신비오트 세니까 신비오트 위주로 해 아 우리 마일즈 더 센건가? 번개가 너무 쓰기 좋아가지고 이것도 괜찮은데 아 그래도 피터가 오케이 피터 올리고 아 이거 뭔가 들어가기 아쉬운데 말이지 이걸로도 싸울 수 있으려나 잠깐만 이건 히기테크 이것도 좀 올려야 되는데 시티 토큰 히기테크 아 시티 토큰을 얻으려면 꽤 오래 걸리는데 이거는 올리는 게 좋거든요 그래도 아름 왜냐하면 베놈이랑 싸우려면 필요할 것 같아요 세 개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체력을 좀 올려볼까 히어로 토큰 히어로 토큰은 히어로 토큰은 그거 해야 되는데 미션을 더 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할까 히어로 토큰 한번 올릴까 체력을 좀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느 구역으로 가는 게 좀 더 나으려나 여기다 시티 토큰 아 신비오트 하면은 히어로 그거 얻을 수 있구나 히어로 토큰 아 신비오트 싸우기 개빡센데 가까운 데로 가자 기다려 민지 나 더 강한 남자가 되어서 올게 기다려 민지 저건 뭐지 설마 마일즈가 했던 그건가 아 그거 너무 빡센데 그거 너무 빡센데 괜찮으려나 어디야 미안해 아 내려와 내려와 아이언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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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돼서 그렇게 움직이면 어지러워요 어디로 가야 하죠 표시는 역인데요 뭐죠 밑으로 내려가나요 아 이쪽인가 아 이쪽이네 옆구리인데 허리업 써져있네 허리업 예 맞아요 예 맞아요 그거 같아요 플레임 잡으러 가는거 유리 괜찮은거야 유리 아리오케 유리 오아 간지난다잉 아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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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잉 아 건물 안에 있는 거구나 건물 안으로 어떻게 들어갔지? 뭔가 보이나요? 저기 뭔가는 보이는데? 겉에서 봐야되는데, 옥상으로 가볼까? 어허 어허 친구들 그렇게 위험하게 있으면 안되는데 소리 들었니? 그러면 이쪽으로 유인을? 저걸로 유인이 되나? 거리가 너무 먼가? 아 니가 간다고? 아니 이 자식들 신념이 강하네? 흩어지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나본데?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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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이 가? 아 오케이 아니 이것들 봐라 안되겠다, 세 명이니까 그냥 싸워 아 아 밑에 또 있어 이리 와 아 됐다 됐다 아 깜짝 놀라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였군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였군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였군 어? 유리 잡혔나보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였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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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울 아시 오오 마이 가 아까운 거를 이 아까운 걸 아하 이 아까운 걸 게이지야 나중에 모으면 되지 이 흔적이 어디 있어? 이쪽이 아닌가? 이 위인가? 보통 옥상에서 들어가던데 유리의 흔적이 어디있을까요? 아 이거 찾기 어려운데? 약간 따로 뭐 써 찍어봐야되나 뭔가 반짝이는 것도 안보여 이쪽은 아닌가봐 밖에서 가보자 일단 위로 다시 올라갔다가 이쪽일수도 있어 옥상 왼쪽 어? 아 여깄다 여기다 아 이거구나 이거 깨면 되는구나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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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닐까 이거 아닌가? 아니네 반짝이는 것도 다 그거구나 던지는 거 어디지? 내려가볼까? 뭔가 정직하게 문으로 들어갔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지 않아요? 유리 유리 어디서 끙끙대는 소리 나나 했더니 너네들 여기 있었구나 유리 소리가 아니라 너네들이었구나 유리 고문당하고 있는 줄 알았네 아니 왜 안보이지? 아니 왜 안보이지? 어딨지? 어? 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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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둘기 날려줘야돼 어기도 비둘기 여기에는 흔적이 어 안에 있는 사람 보인다 잠시 맵이 깨졌어 스파이더맨도 찾아낼 수 없는 곳이라고? 소리 났는데 소리가 뭔가 소리가 나는데? 비둘기 어 그냥 저 맵 맵 그건가? 아니 지도도 없어가지고 위치를 모르겠어 그래 와라 차라리 니들이 어디서 올라오는지를 봐야될 것 같아 올라와 하 올라와 올라와 나 지금 아니 여러분들도 안보이지 않아요? 나만 안보이나? 유리의 흔적이 어딨어? 얘네들 다 일로 나왔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아래는 맞는 것 같거든? 어? 아니 뭐야? 여기 이런 공간이 있었어? 뒤를 보지 않은 죄가 크군 여기였네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뒤로 가기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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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질 않는데 잠깐만 아 오죽 욘지기질 않는데 아 오죽 굴소 아, 혼자야? 아니, 그건 알겠는데 움직이라고! 야! 아니, 버그! 우리 집에 말고 좀 나가봐 아, 빡치네 아, 오늘 버그가 왜 이렇게 많이 걸리는 거야 버그 투성이네, 버그 투성이 헬로우? 헬로우? 헬로우가? 이건 뭐야?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거야, 지금? 웨어하우스, 스크래피뤼트, 파킹라트, 라이브러리 뭐지? 지도는 뭐야, 이거? 왜 브로클린이? 이쪽? 아, 없네 이게 또 무슨 단서 블레이미! 대결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말이야 멀쩡하게 생겨서 정신이 나갔네 이내 그는 점은 아, 점은 Gen-S 그는 유어하우스 그는 물 타지 않는 건 없대 무서운데? 베노만이냐? 약간 불의 베놈을 믿는 그런 사람들 아니야? 저 정도면 유리를 찾으러 가자 무서운 놈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2인 1조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미줄을 예쁘게 쳐볼까요? 거미줄을 살짝 거미줄을 예쁘게 쳐볼까? 큰일날뻔였네 하나 어그로 끌면 하나는 데려갈수 있기 때문에 올라오시고 몰라요 중간에 그래픽이 깨졌어요 좀만 더 멀리 만들어볼까 얘는 3명이니까 나중에 처리하고 저기 3명 됐다 여기 3명 됐다 한다 이거지 좀 멀리 유인할까 잘못 눌러서 내려왔지 뭐야 큰일났다 시체 보이면 안되는데 여기 오는 애들 위주로 죽여야겠다 시체가 보이면 안되거든 저 뒤에 애들은 오면 안되니까 얘를 불러야돼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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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부르잖 이쪽으로 부르잖 이쪽으로 부르잖 랩타임 아이고 시체 발견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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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가 막 날아다니는데도 얼마로 없네 다들 뭘 해도 안전하겠다 들키는건 나도 안좋아하기 때문에 좋아좋아 자 이제 쟤네들을 불러내야 돼 움직여 얘들아 올라오시고 얻어맞으면서도 웃고 있대 역시 마주이스트들밖에 없나봐 쟤네들 성향이 심상치 않다 했는데 쳐맞으면서도 즐거워하고 있어 너무 크게 움직였는데 올라오시고 좋아요 당신도 올라오시고 끝 잘 구경해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죽이면 안 돼 내가 목표받으며 안 돼 안 돼 너네들었잖아 유리 죽이면 안 돼 저기 저게 힘을 지고 안 돼 유리 왜그래? 유리 왜 그러는 거야? 뭐야? 그 화에 죽을 게. 아... 그 화에 죽을 게. 그 화에 죽을 게. 그 화에 죽을 게. 왜 이렇게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그래! 역시 동생을 막 잃어버리고 그런 거 아닌가? 남편이 죽는 거 아니야 왜 이래? 왜 이래? 스파이더맨은 살색을 안하니까 눈앞에서 두고볼순 없어가지구 유리! 괜찮아? 뭐? 또 싸워? 또 싸워? 유리 이리로 나와봐 비겁하게... 비겁하게 눈을 공격하다니 하지만 아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친 개쎄네 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마이갓! 잠깐만 여기서! 어! 피 한 번 흘리고? 제미지 않으면 그냥 피하기 용밖에 안되네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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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들이 있었는데 그저 그저 지금 이렇게 눈에 이끌게 재밌지 않으면 피하기용 밖에 안되네 뭐지? 뭐지? 너는 정의가 없잖아! 왜 이래? 왜 이래? 너는 그냥 한 사람인 것 같다! 너는 그냥 한 사람인 것 같다! 너는 그냥 한 사람인 것 같다! 아! 아! 아니 뭐! 타이밍을! 왜 이래? 왜 이래? 내가 최선을 다 말했다고! 왜 이래? 왜 이래? 그냥 죽어! 아! 미치! 아! 미치겠네! 아! 변신할걸! 아! 다시 해야 되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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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좀 어려운데요! 이것 좀 어려운데요! 아 Watch I doubt that You're the one who wanted to wait to come here If we had followed your flag The flame would have escaped by now When does the time last team know? What do you believe today? Such a waste of time 아.. 아.. 피가 이것밖에 없는데? 헬로헬로 망했다.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아.. 그럴 줄 알았다. 이쪽이 벽이라서 쫄로 갈라 했는데 아.. 쓰라고 쓰라고 제발 아.. 아.. 뒤로 공격하는건 좀 너무한거 아니냐고 원거리 무기 가졌다고 그냥 뒤로 이렇게 굴려가지고 때리는게 어딨냔 말이야 치사하게 비겁하다 나도 원거리 무기 줘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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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 맞겠지 이건 배눔 한테만 쓸 수 있는 최애 고급 기술이기 때문이지 이렇게 싸워도 구해주는 우리의 친절한 스파이더맨 뭐라 했나요? 무슨 내용을 그렇게 말하던가 넌 이해 못해! 뭐 이런 건 본 것 같은데 싸우느라고 스토리를 못 봐 아 아 아 약간 박렬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오케이 일단 장비 업그레이드를 따고요 여기는 히기테크 필요하고 데미지를 좀 더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히어로 토큰 하나 더 필요하네 시티랑 히어로 시티 히어로 시티 히어로 데미지가 좀 많이 약한 것 같거든 시티 토큰 사진 찍는 거구나 오케이 일단 이거 가자 사진을 좀 찍고 아우 이마이 데모러시 그 하 히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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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피해서 가자 혹시라도 히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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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라도 연루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진 찍는 게 시티 토큰이었으면 꽤 많이 할 걸 그랬네. 뭘 찍으면 될까해? 아 죄송합니다. 저 비켜주세요. 아저씨. 아저씨 빨리 지나가세요. 가족처럼 무십니다. 아 사진 구도가 이거였구나. 아하. 전화 와야지. 고달기. 시티 토큰도 얻어야 되니까. 장비 말거든요. 시티 테크 돈을 더 모아야 되지. 히어로 토큰, 시티 토큰. 아 오케이. 시티 토큰을 얻도록 할까? 시티 토큰이 뭐냐? 이거랑 시티 토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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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티 토큰과. 시티 토큰이. 시티 토큰이. 시티 토큰과. 시티 토큰이. 시티 토큰이. 시티 토큰을 벗고. be. 시티 토큰과. 비루빈보. acc. 싯. scandal 이건 도대체 저번에는 스파이더맨 옛날 사진 나오잖아 이런 위험한 상황에 이런 위험한 상황에 불꽃놀이라니 그 하지 말라는 거 어디야? 아 저기 있다 위험한 걸 왜 해가지고 아 뭐 이쪽 아니야? 병원 뒤쪽이네 달리는 스파이더맨 여기요 환자요 환자 런닝맨 런닝맨 체크까지 부두 부두 부두도 가야되네 떼어놓을 수 없는 사이 불법 제조 그런 건가 보다 아니 굳이 그런 위험한 걸 죽고 놀이를 그런 사람들한테서 살 필요가 있나? 고치 만들 타임이 왔군요 가랜드를 만들 시간이 왔어요 가랜드 타임 보자 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가랜드 가랜드 예쁘게 만들어야지 어허 보자 어그로를 보기 뭐 이렇게 뭐 뿡뿡 거려 2명 이지 너가 걸릴래? 쟤 지나가고 나면 괜찮아질까? 컴온! 오케이 가랜드 장식물 2개 완성 어휴 저쪽에도 있었네 너는 이쪽에 걸리는 게 좋겠다 아! 오 이게 안 들켰네? 나이스 어머 손님이 저기 하나 더 오셨네? 아니 그렇게 시야가 좁아서 어떡해 여기 친구들 걸려있는데 척척척척척 어우 아프겠다 경쾌한 소리 컴온 베이비 어우 들킬 뻔했네 얘는 왜 위험한 거야? 우는 애가 없는데 어머 애야 거기에 들어가면 잡을 수가 없는데? 컴온! 됐다 어 뭐야 어 너 거기 있었니? 이걸 몰랐다고? 뭐야 이걸 안 들켰네 이걸 어떻게 안 들켰지? 올라오고 어서오고 아무도 올라오고 나도 올라오고 방금 step 아빠 아빠 훔쳐 딱 스포츠 리퀴머 고픈 레프 아 이 수 너무 예쁜데요 으 반타 스티 세유의 보세요 여러분 제 선물이에요 너무 예쁘죠 가랜드 간격이 좀 불편한데 뭘까요 거미가 근처에 있는데 과연 이건 먹어지려나 어 이제 된다 아까 걔네들은 왜 안 먹어졌던거지 아까 걔네들은 왜 안 먹어진거지 어때요 최신 기술이에요 장식이 살아 움직이는 멋있죠 어디서 볼 수 없는 그런 희귀한 기술이라고 변한 도시에서는 안되는거일수도 있긴해 여기가 위치인건 맞는데 붕지를 제거하라고 맞나보네 마일즈가 했던 것처럼 아하 저 머리 온대 어떻게 하는거야 싸우자 마일즈가 했던거같은데 아하 아아 잠깐만 잠깐만 위치 어디야? 위치 어디냐? 아 저기구나 어우 예 잠깐 잠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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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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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야 여기 여기서 벗어나지마 다시 움직였어 그리고 다시 움직였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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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공격을 어디서 받는지를 알아야 아아 어디 있어? 아 아 저기있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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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아 아아 으 으 ע 으 austin 아 어 어 어 그래도 나일즈가 했던거 보단 짧다 어 축구선수에요? 목에 걸고있는.. 청진기 아닌가? 왜 축구선수라고 떠있는거지? 뭐..뭐지? 여기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고요? 지금.. 일단 데미지 하나 올리고 CT 토큰이 필요하지? 그러면 이거 하면 되겠다 어디야? 저쪽이네? 빡세네 범죄는 뭘 주더라? 뭘 주던지 기억이 안나 산 크리스톨이네? 이런 것들은 어디있어 마르코 내가 왔다 오랜만이군 너희들은 매우 약하단다 두방콧이네 이 놈은 정말 떠나고 좀 더 출발해야되고 좀 더 출발해야되어 오 너무 쉽잖아 이지! 아 왜이렇게 쉽니 이거? 아 근데 크레이븐 죽어가지고 별로 의미가 없다 크레이븐 이미 죽여가지고 의미가 없네 다섯개나 줬네 몇개 필요하나? 한개? 한개만 더 한개만 더 나머지는 히기테크라서 아 사진도 필요한.. 잠깐만 지금 시티토큰이 필요한거지? 아 뭐야 사진부터 찍고 올걸 괜히 멀리 왔네 빠른 이동 가능요? 지도를 열면 된다는거죠 스킬 포인트도 올랐다 근데 스토리 하다보면 빠른 이동을 빠른 이동이 별로 필요가 없어 어쨌든 다 처음보는 지역을 가다보니 크게 필요가 없더라구요 어디 기준으로 찍는걸까? 아 이거 찍는거야? 아 사진찍는데 아 이거 보세요 아니 일부러 사진에 들어가려고 아 아저씨 비키세요 주인 얼굴 아 주인 얼굴을 찍어야될거 아닙니까 아 사람들이 배려가 없네 아 비키세요 비키세요 아 오케오케 어 이거 사진찍으면 기다려줘야지 사람들이 너무하네 사람들이 너무하네 생각보다 서브 퀘스트 금방 하던데 콤보마다 능력이 약간 재충전 공중공격을 연속으로 하면 데미지를 최대 50까지 추가 오 이거 하자 와 이거 웬만하면 다 올리고 싶은데 콤보마다 체력 회복 조금만 더 넣어볼까요? 아 이건 마일즈가 해야되는데 그런가? 나도 되나? 한번 가볼까? 마일즈가 했던걸로 기억하는데 그쵸 이거 마일즈 꺼져 내가 들어가면 안되는건가? 내가 들어가면 안되는건가? 아 맞네 아 귀찮구만 어딨냐 이거야? 어 뭔가 이쪽인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보자아 음 아 저쪽에 있다 이거 같은데? 어 저거다 저거다 방금 떴는데? 아하아 이거참 정착하기도 쉽지않아 올라가야되네 여기 여기서 봐야되나? 아 아아잇 에라잇 이렇게 하는거구만 그 다음 이쪽에도 있나? 아 그냥 문을 열면 되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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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뭔소리야 뭔소리야 아 뭐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이제 좀 세졌다구 함부로 하지 말아야 예스 마렴 스테이 바이러스 그레이비 나 좀 세졌다 함부로 굴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여긴 다에 다 했나 근데 아직 못 찾아내는 게 많은가 보네 여긴 안 떠 있는데도 그런거 보면 돌아다녀야 되네 여긴 안 피터와 함께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피터와 교대해 줬으면 하네 지금 으 으 테크 장비도 구해야 되고 테크랑 희귀 히어로 히어로 오케이 가서 피터로 바꾼다 밀턴 nothing 육arı 크레이벤 턴터들 저의에 요 하반도 생각보다 볼만하지 않습니까 시EN 네나 스토리를 떠나서 하반도 생각보다 재미있는데 자 피터랑 교체하자 피터 도대체 오스코프는 거의 뭐 뉴욕의 삼성 수준인가? 연료가 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어 거의 뭐 대통령만큼의 파동력이 있는 회사인데 아 고침 안될 시간이구나 아 위치를 딱 보니까 폭탄은 원거리에서 해체할 수 있대 주변의 적을 확인하고 아이 뭐 모든 사람을 다 처리한 다음에 다 처리한 다음에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위치부터 파악을 하자고 원거리를 해결해주세요 일단 하나씩 유인해 볼까? 아 이거 위치 맞추기 어려워 이쪽으로 해야 되나? 아 오케이 한 명이 움직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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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무 포기 임무 포기 자 다시 다시 아 이걸 왜 내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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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뜬금없네 왜 갑자기 미끄러지구 달려 아 깜짝 놀랐잖아 이거 원래 욕심낸 만큼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야 이쪽 다시! 다시 재도전! 도전! 콧물이 자꾸 흘러 어? 플레임 잡힌 거 아니었어? 그 상태로 도망갔나? 근데? 그치 잡히는 거 안 나오긴 했어 그래서 그런가 봐 가랜드 설치 시간이 왔는데 아 저기는 여기서 그게 안다네 왜? 그치? 올라와 그렇지 흩어지게 하는게 노표라서 근데 너무 높아서 안들켰나보다 친구를 찾고 싶니? 너도 올라와 그러나 내 친구 여깄어 옆에 있잖아 신속하게 해야된다고? 아 오케이 하나 처리 여기는 저 위에도 있네 보자 아 저기도 있구나 저녀석은 그냥 죽여도 되는거 아녜? 아 아 아 아 아 아 역시 들킬 뻔했네 저쪽 간판으로 가자 이 친구들도 걸어주는게 좋을거 같아요 아 나는 왜 싸우는것보다 내가 이렇게 고치받는게 너무 재밌지 하 하 하 모션이 재밌어서 그런가 아 아 거미의 본능 희생 와 이소 음 그래 이 아네 연기부를 위에 있는 녀석들을 먼저 없애는게 좋거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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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이면 곤란한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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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 방송 때문에 소리도 안 들리겠어 올라오시고 여긴 3명이나 있네 소리 들었지 아... 얘네는 좀 위치가 애매한데? 위치가 애매하니까 위치가 애매하니까 와 근데 저 위에 걸리는 사람들 진짜 무섭겠다 나의 정체를 들켜버렸군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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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힘이 안정적일 때 좀더 멀리 유인하는거 안되나? 여기도 있었구나? 몰랐네 안오는거야? 일로오라니까? 일로오라고 일로올라 자 순서대로 올라오시고 일로올라 그냥 잡자 또 어딨어 됐나? 된거 같은데? 된건가? 하나 어딨어 생각보다 싸울만 하네요 굳이 숨어있지 않아도 되네 뭐야 더있었어? 컴온 컴온 어딨어 여기있네 여기있네 오케이 아 아 지원군이 있었으면 아 지원군이 있었으면 아 불을 저걸로 이길 수가 있다고? 불을 저걸로 이길 수가 있다고? 아야 네 우중AG 우쏘시계는 네 隻 돼지 음 주아 hoe 숨어있는 아 으으 win equals 아 이 infinity 무슨 되우고 우리 그레이식 생각이 전혀 없나보네 아우 저 총선 애들부터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곤룡이나 더 오는거야? 곤룡이나 더 오는거야? 오우 예 잠깐만 여기 있어야지 아우 위에서 뭐하는거야? 일단 친구를 쏴도 안 죽는게 더 신기하다 으 아 아 웃겨 나이스 우사? 뭘 우사 이씨 지식들이 일부러 터뜨리려고 오 마이 갓 와 갯빨라 오 마이 갓 와우 어 밑에 깔렸어 오 살았네 슈트가 워낙 튼튼하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아이언맨 슈트인데 오 마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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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을 얼굴에 근데 유리 어딨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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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어디 가는거야? 날 구해줘야지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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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해준거구나 그녀는 떠났어 어 근데 화상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그녀는 모릉에 올라가고 하지만 그녀는 찾아올거야 너는 죽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녀는 그제 내가 죽었는거에요? 왜? 종잡을 수 없는 녀석이니? 이해할 수 없는 앤데? 안되네 반짝반짝한 수트가 와 진짜 빡세네 총 몇개가 필요하지? 18개는 좀 심하긴 한데 하는 데 까진 해봐야되겠다 히어로토큰 히기테크 이런 것만 아니면 되는거잖아 아 나 위..아니구나 어쨌든 하나 더 하는게 맞겠다 하..이것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네.. 아.. 뭐 새로운 스틸올로 봐 뭐.. 이 위에 로그인? 으으... 해삼 해삼 얜... 아까 거보단...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왜 안뜨니? 에에? 아 됐다 컴온! 컴온!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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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안 되었네... 야 잠깐만 저건 내... 사전에 없는... 아 아 아 아 아 잠시만 더 오래 걸렸어 얘들아 얘들아 잠깐만 너네들 꺼져줄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얼마 안 나갔다고 아 됐다 아 됐다 큰일날뻔했네 어 큰일날뻔했네 빡세네 네 데미지가 그래도 좀 높으니까 생각보다 할만하군요 음 사진 찍는건 마일즈도 가능하던가 난 좀 강하게 싸우고 싶어서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도 꽤 되겠지만 강해지고 싶습니다 강해지고 싶습니다 어디서 나는 소리지 어디서 나는 소리지? 이 밑에서 나는 소리같은데 이건가? 이건가?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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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각도를 시도해보라고 아 접근방식이 다르다 이거 같은데 2m 여기서 아 용량 아 아 아 거미줄 모자라는 것이다 이렇게 올려야 된다니까 거미줄 모자란거 은근 스트레스 오케이 다음에 사진을 찍으러 가볼까 아니지 지금 필요한건 사진이 아니지 시티토크는 필요 없으니까 아 이거 빡센데 저건 좀 빡세서 하기 싫은데 아니야 시티토크 필요 없잖아 히기 히기랑 히어로마 있으면 되는데 아 이게 히기테크의 기본이네 가볼까요 어차피 추적 시스템 있으니까 히기테크가 괜찮을지도 어디야 아 쟤 아 또 아 이 밑에인가요? 이 밑에서 하는 건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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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그건가? 이렇게 잡아당겨서 올라가는 건가? 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그걸로 올라가는 건가? 어떻게 올라가지? 어떻게 쓰더라? 잠시만요. 잘 안 쓰니까. 뭐더라? 전투말고 이건 아니고? 슬링샷이라고요? 아 이거다. 이걸 꾹 누르고 S 빵빵거리는데? 이게 고정되는 곳이 이 양 사이드가 아니라서 뭐야? 뭐야? 뭐 어떻게 하는 거지? 빨리 빨리 미션 하래. 빨리 미션 하라고 재촉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어? 이러면 앞으로 날아가자니? 아 이거 하는 법을 모르겠네? 어떻게 하는 거지? 빨리 포기하고 딴 데 갑시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빨리 포기하고 딴 데 갑시다. 빨리 포기하고 딴 데 갑시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모르겠네. 저거 어떻게 하는 거지? 피터 제자리에 나와야 할텐데. 비싸기하고 딴 데입니다. 아. 아. 코저 들어. 어 어 뭐야 여기 이런데도 있어 저게? 여기 이런게 다 있네 아... 아 나 미치겠다 와우 이거는 저거는 저거 터질 때 같이 안터지나 보네 억울합니다 이건 아니죠 lead me out can't let up gotta save these people 와아 아니야 아니야 미쳐버리겠네 와 미치겠네 내 모습이 안보여 내 모습이 안보여 내 모습이 어 어디로 가네 아 뭐 아이고 어 타지마 지켜 지켜 무조건 지켜 아 아 이거 배너매너지 안쓰면 절대 못하네 제빡체네 아 아 이것도 도움이 되는구나 아 오케오케 진짜 이거 해본다 이거 이번에 어려운건 아니겠지 제발 어려운건 아니어라 제발 상자 발견 상자 발견 날라다이면서 잘 봐야돼 스파이더맨이 바닥을 기어다니면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떤식으로 하는걸까 날라가면 없어지네 뭐지 가까이 가면 안보이는데 뭐지 이 퀘스트의 정체는 뭐지 송수신기를 찾는거라구요 미션이 여긴데 오 오 아 이런걸 찾아야되는구나 아 아 이렇게 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다운로드 왜이렇게 느려 와 다운로드 왜이렇게 느려 이것은 모든 데이터입니다. 이 녀석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이것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니 이거 하다보면 몸이 이렇게 움직여 이제 이 로이드 레이저 시디 피젼이 무엇을 볼까요? 어 뭐야 매튼 조던 레인 매튼 조던 뭐야 얘는 엔지니어도 데리고 갔었나봐 하긴 엔지니어 없으면 그런 기술 어떻게 만드니? 하긴 그럴만도 하지 자 이거 다시 도전 방법 알았다 다시 도전 할 수 있을 거야 다시 도전 어디까지 날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잠시만 오 마이 갓 여긴 어디야 여긴 어디죠? 아 쏘리 쏘리 어디 있을까 잘 찾아봐 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위쪽에 있었던 것 같죠? 아 아 씨 올라가기 드럽게 어렵다 올라가기 드럽게 어렵다 아 이걸 눈앞에 두고 계속 방황을 했네 아 나 정말 두 마리야? 아 옆에 있는 녀석은 뭐야? 아 아 한 마리 처리? ald진 오이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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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 아아아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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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번 할 순 없어 절대 으악 더 잘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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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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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끝났다 온몸이 만신창이네 온몸이 만신창이네 인플루언서? SNS 인플루언서도 잡아갔었네 나스트테크 더 올리고 콤보 10이 더 나한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테크가 살짝 부족한데 테크가 살짝 부족한데 테크가 조금 부족한데 헉 좋아 잠깐만 이거 하나 하면 되겠다 기왕 올릴거면 끝까지 올리고 싶은데 이제 거미는 별로 필요가 없어 어 잠깐 잠깐 무작정 들어가는건 안좋기 때문에 무작정 들어가는건 안좋기 때문에 다행이다 다행이다 큰일날뻔 했네 아 새가 있구나 아 새가 있구나 위에 두 명에다가 일단 저쪽으로 가자 일단 저쪽으로 가자 여기가 두 명인거지 저 새부터 없애야되거든요 아 애매하게 되버렸네 아까 거미줄 치기도 뭔가 애매해져 버렸네 그러면 새가 날라오기 전에 네 그렇지 새 먼저 없애고 좀 빡셀거 같아요 음 아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랜드 설치하면 되겠다 오케이 가랜드 자리 잡았구요 아 스파이더 된다 아 스파이더 된다 들켜버렸어 보자 강아지들도 나올거란 말이지 아 위에 있는 녀석들 세 명이야? 아 네 명이 뭐야 왜 이렇게 많아졌지? 뭐 왜 이렇게 많아졌냐 뒤돌아보는 것 봐라 소리날만한게 없나? 서울데만한게 없나? 스파이더 스파이를 스파이더맨 이즈 히얼 올라오시고 애들 다 그렇게 뒤를 돌아보면 안되지 어 한명 더 올라왔다 올라오시고 저 녀석은 그냥 죽여도 되겠네 죽어라 이 자식 다 올라오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내가 뭐 따로 찾아갈 것도 없이 다 올라오는데 어서오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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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 작업을 시작해볼까? 지금 몇 명이야? 4명이야? 아니네 5명이네 아 네 녀석은 좀만 가까이 오면 좋겠는데 제빠르게 처리 제빠르게 처리 너도 죽어 됐고 하나 더 어딨냐 너도 너 혼자냐? 비폭 약간 비살상주의 됐나? 맞아봤나? 아 뭐야 너 언제 올라갔니? 하늘을 좀 보고 살아 친구야 네 위치는 네 위치는 살짝 여기가 좋을 것 같은데 아 두 명이네? 하늘을 좀 보고 어디를 내려가려고? 간격은 이 정도가 적당해 어서오고 짭짭짭짭 있나? 오케이 어디서 구경해? 거기서 구경하렴 있을만한 공간 아 여기 있다 두 개야? 어 뭐야 세 개나 있어? 세 개나 있네 어? 하나만 더 하면 된다고? 아하 기왕 하는거 하나 더 하자 아 이거 서브캐스트도 은근 재밌는데요? 서브캐스트를 너무 약받네 어디냐? 오호이이 밑에구나 샘 배 위에서 한번 볼까 들켰나본데? 이상하다 나름 기척없이 왔는데 돌켰나 새가 있었구나 새가 날 발견했었나 큰일날뻔했네 두마리였어 오 오 오 오 잘라낸다 오 잘라내는건 처음 알았는데 아이고 친구로 혼자 두면 어떡해 친구로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 들켰니? 올라와 올라와 아이씨 상당히 귀찮은데 이케 이리와 이리와 또 어딨어 이리와 너 혼자지 오케이 아 저쪽이야 아 이거구나 굿굿 보자 우와 어디 숨어있니 아 여기있다 아 여기있다 됐나 우와 우와 와 이거 다 끝내면 이런걸 주는구나 저기 이렇게 주는구나 다 열면 꽤 많이 주는데 희귀도 준다 희귀도 준다 이건 확실히 좋네 하나 주는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건 뭐지 뭐지 해크 모품 많이 주긴 하네 체력을 아 체력보다 하 마지막 다 올리면 개꿀인데 해크 히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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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개 어 이거 하나면 끝이다 오케이 라스트 라스트 아 아 아 아 꼈어 꼈어 아 아 아 아 이거 하나면 됐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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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차다 서브 퀘스트도 알차네 재밌네 어려운거 아니야 이거 필요한만큼 있는게 좀 이상한데 이리와 이렇게 엉터가 아 아 아 아 아 그 아 아 아 자, 보자. 나 새부터 없애야 돼. 어우, 이거 신경 쓰이네. 바깥쪽으로 다니니까. 새녀석 또 어딨어? 새부터 싹 처리해야 되는데. 아, 저깄다. 아, 마이 갓. 우와, 새 미친듯이 많아.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우와, 이거 세 장이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구나. 야, 이거 못 나가냐고? 야, 이거 못 나가냐고. 계속 죽을까? 세녀석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데? 다시 가자 와 새가 어디서 막 튀어나오는데 아 이거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기다려봐 이거 그냥 죽인다는 생각 말고 기계부터 어떻게 한다는 생각으로 싸워야 되겠다 안되겠다 네 그런거 같아요 아운데부터 들어가는건 무리야 근데 여기에 새가 어디어디 앉아있느냐를 잘 봐야돼 안쪽에서부터 처리할거 괜히 중간부터 갔네요 중간부터 안가도 되었을거 같은데 일단 안쪽에 들여다보는 애들 처리 아까 이 밑에 하나 있던데 어디있냐 오마이갓 소리 너무 큰거 아니오 이게 안되겠어 온다 강아지를 아 안들켰어 대박 이게 안들키네 너때문에 위험하다고 떠있는거야 두명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얘부터 없애자 아 저쪽에도 하나 있네 위로 올라오고 위로 올라오고 위로 올라간 애는 안볼테니까 얼른 하고 봐도 될거 같은데 여기있다 하나 하나 클리어 앞에 하나 저쪽 끝에 하나 옆에 하나 옆에 하나 옆에거 처리하러 가자 으음 음 뭔가 그냥 들어가는건 아닌거 같은데 옆으로 돌아가는거겠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치 그치 그래야지 그래야지 헛 음 어 어 뭐지 어 뭐죠 이거 아니였나요 뭐지 아 거미줄 써야되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안 쏘지는데? 딴 데 쏘는데? 뭐지? 아 내가 조준하고 쏴야 되는 거야? 아닌데요? 아하 이거네 얍 뭐지? 이야 뭘까요? 소리는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마일즈 아 그런가 봐 마일즈 아니라서 그런가 봐 아 아 아 아니에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얘로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둘 다 전기 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스킬이 스킬이 그걸로 돼 있어서 그래 다 베놈이라서 그래 전기로 하나 바꿔야 돼 전기가 뭐였더라 아 근데 이럴 건 마일즈로 바꾸는 게 낫긴 한데 나도 깰 수 있어 그렇지만 아까워서 바꿔야겠죠? 아 이거였나? 아니야 전기맨 어디갔어? 어디갔어? 찌리리 전기 아 여기있다 이걸로 되려놔? 근데 게이지가 없는데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는 거지? 반응은 오는데 반응은 오는데 꼬리는 나는데 이게 뭘까요? 확실한 건 마일즈가 맞나 보다 이거 임무 다시 어떻게 하지? 아 임무 재식 아 근데 이걸 만약에 마일즈로만 되는 거면 이걸로 시작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지? 왜지? 뭐야 지금 왜 변화를 못해? 아 이야기 중이어서 그랬구나 어디야 여기가 아 근처구나 아 저쪽이구나 마일즈만 뭔가 되는 그런 게 있나? 할 것 같은데 일단 범위줄로 하라는데? 뭐 아까는 범위줄로 하라는데? 뭐지? 버그인가? 버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방금 그거 똑같이 뜨는 거 보면 똑같이 뜨는 거 보면 맞는 거 같은데? 스킬이 그냥 써지진 않는단 말이지? 스킬이 그냥 써지진 않는단 말이지? 아니 애초에 그게 안 돼요 보통은 그냥 하려면 그게 되거든요? 내가 하지 않아도 알아서 공격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방법을 모르겠네 이건가? 저런 걸 부숴야 되나? 어디 갔냐? 뭐가 갑자기 하나가 깨졌네? 어디 보면 전부 다는 아닌 듯 싶기도 하고 아 이 미션 생각보다 어렵군요 어디서 또 어디서 또 아... 어느 위치냐? 하나씩 처리하면서 가는 게 맞을지도 에헤이 헤이 겟업 시체를 발견해 버렸구만 그럼 넌 여기 묶여라 이쪽에 함부로 오면 안 되지 함부로 오면 안 되지 됐고 여기 같이 묶여라 세랑 마이즈는 그래도 사람이 좋아서 그런가 전봇대에 머리를 받게 하고 그러는 행위는 잘 안하네 올라오고 이 과부하를 해야 한다는 게 과연 지금 도대체 어떤 건지를 모르는 게 이게 안 걸릴까 사람이 딸려 올라갔는데도 이걸 모르네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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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졌어 조졌어 아 나 기다려봐 올라온다 올라온다 몇 마리야 네마리야 오와 다섯 마리야 나 이 능력을 쓸 수가 없잖아 어떤 녀석이야 들어갈 수가 없어 아니 안으로 못 들어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안으로 들어가게 해줘 뭐야 무슨 녀석이지 망했어 아 여깄다 안 돼 도대체 저 과부하가 뭐야 아니 과부하를 어떻게 시키는데 아까 쟤네가 제가 얘기해 준 것 중에 없나 혹시 대화하는 거 중에 대화하는 거 중에 신선서 전력 공공장치 거미줄 아 아 연결을 하라고 웹라인을 만드는 거네 아 어쩐지 거미줄은 들어가는데 별소리 안 들리더라 아 씨 마일즈 아니어도 됐네요 웹라인 설명이 계속 있는 이유가 있었네 발사가 안되는데 와 어 아 여기도 있는데 이건 뭐지 여기도 있는데 이건 뭐지 여기도 있는데 도대체 어디 라인이 보이는 것도 잠깐만 아 조졌네 다시 해야 돼 아무것도 없지 내 퀼끼리 노 salted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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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아 배달 없이 있는데까지 써 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야 추가 너 으 으 으 으 으 으 까 오히려 좋아? 와 이 많은 걸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도 사람들 처리 다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도대체 몇 명이나 있는 거야? 저 위에 있는 여자부터 처리해야지 안 되겠다 어딨냐? 어격수부터 처리를 해야지 어깨 아 하는 방법 모르겠으니까 그냥 때려야지 뭐 어떡해 아 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진작 이렇게 싸울 걸 그냥 뭐하러 숨어 다녔나 몰라 뭐 아내도 있었어? 그... 이거 무슨 소리야? 뭐야 가족도 있었어 이거지 오 뭐야 위인이 있는지는 몰랐네 좀 당황스러운데? 오케이 이제 난 짱 세다 난 개쌤 이제 레벨도 쭉 올랐고 스킬 몇 개야? 포인트 6개? 그렇죠 오우 말지 이거 멋있는데 일단 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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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릴 수 있을만한 건 다 올리자 베놈 베놈 능력으로 다 싸운다 아 진짜 이건 이건 진짜 하나도 안 올리고 내가 과연 싸울 수 있을까 모르겠네 좋아 이건 피터로 간다 갑시다 메인 스토리 드디어 갑니다 뭐 수다 떨고 있었네 어? 오 잠깐만 위치가 어디여 이거 뭐야 여기는 한참 멀었네 그나마 이동할 수 있는 데가 여기네 그나마 이동할 수 있는 데가 여기네 오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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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다 엠제이 나 돈 벌어왔어 나 강해져서 돌아왔다고 강한 남자가 되어서 돌아왔어 엠제이 널 지킬 수 있을 거야 엠제이 김종국이 되어 돌아왔다 엠제이 금방 가니까 먼저 가서 싸워줄래? 아 한 두세 명 먼저 쓰러뜨리면 나야 좋긴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쏘리 쏘리 아 잠시만 비켜주세요 네 집이 거의 다 허물어져 가네 갑니다 아 장비 업그레이드 이제 못하는데 좀 걱정되네 장비 업그레이드 이제 못하는데 좀 걱정되네 아 아 어 안네 아마 완벽하고 이것도 비끼린 약간 잡지 unc 뚱ese 하나сп brothers 30 맞아 어떤 거? 나를 원하니까 할 수 있으려나? 우리 모두 로스 받을 수 있으려나? 저희로... 솔직히 이정도면 엠제이한테도 수트 하나 줘야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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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갑옷정도는 줘야되지 않아? 이렇게 위험한 싸움에 쟤는 맨몸으로 계속 쳐 전기충격기 하나 들고 가는데? 솔직히 갑옷정도는 줘야지 얘는 그냥 사람이잖아 저런 괴물이 득실거리는 곳에 일반인이 들어가서 싸운다는게 하... 하... 정의감에 불타는 것 같지만 좀... 피곤한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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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감을 불타는 나보다 좀... 힘들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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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가 잊어버리지 않나? 아무도 안 봐? 반응을 안 하는데? 안 나왔다 내가 먼저 찾아봐 아 설마 추격전이니? 마일즈로 싸우나? 마일즈가 어그룹 끌면 민지가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겠지 애니마! 나 지금! 내가 누굴 누굴 안 내가 민지하는 건가? 내가 민지하는 거구나 뭐야 이거 아 아 이건가? 이거에 쏘는 건가? 옆에 노란색? 아 아 이건 아니구나 아 플레이어구나 플레이어를 막 던져놨는데? 누가 있다는 건가? 뭐지? 도와줘! 도와줘! 그냥 기다려! 내가 살릴 수 있었을라나? 도와줘! 다들 정답 안も 정답 안은 도와줘! 아! 아! 싸우는게 아니구나! 아 잠깐만! 아 나 싸우는건줄알고 이리와 안나갈거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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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뒤로가 뭐야 두마리야? 아 일로온다 아 아야야야야야야 아 아 아 아 아 아파라 어쨌든 싸워야했었나? 싸우는건 맞았나? 싸우는건 맞았나? 싸우는건 맞았나? 싸우는건 맞았나? 어디있을까요? 아 여깄다 아 아 아 모이게 한다음에 너 혼자야? 아 아 아 나도 담백 아 며칠만의 공격이 연결되어있어 며칠만의 공격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며칠만의 공격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그냥 일반적인 공격이 세상을 끝냈어 저런 걸 맨손으로 만지면 가방을 제대로 잠궈... 아니... 가방이 찢어지더라도... 잠궈야 되는 거 아닌가? 저쪽으로 가방을 제대로 잠궈... 가방이 찢어지더라도 잠궈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엔제이 죽어! 엔제이 죽어! 이거 피하는 것도 똑같나? 모르겠네... 얘는 그게 없어서... 어디... 어디야? 아, 어디야? 아, 뭐야 씨... 어디야? 어디인지 모르겠네... 그러게, 잡고 가야 되겠다... 뒤에 계속 쫓아오니까 잡으면서 갈 수밖에 없네... 이거 링크인가? 임기 아, 거리를 안다네...? 아!!! 아니 미친... 아니 이거... 일단 총초점을 잡는 것도 어려운데... 메이트라이터가 살아있어 이럴 땐 진짜 마우스 하고 싶다니까 풀수록 총기 많은 사람이 진짜 대단한거야 거글 좀 지고 염폐물 뒤에 숨어야되네 염폐물 뒤에 숨어야되네 어? 뭐야 길 여기 맞나? 아까 앞에도 길이 있었는데 아 진짜? 진짜 잘해 거의 다 그 자리에 빠져버렸어 염포나가 그 쪽으로駕이 올라가고 이럴 땐 욕구 이 공기 아름다워 총이니까 거리가 닿지 않다 어어! 어 쟤 눈 내라 안닿네 총이 뭐가 이렇게 사거리게 짧아? 안닿네 오케이 됐다 어우 초점 잡기 어려워 아니 일어나 아이 뭐야 얘는 싸우면 안되나본데 도망가라고 써져있는데 근데 왜 저게 뜨지? 일어나 아니 얘는 그냥 달려서 도망쳐야되나? 아 아씨 아니 타이밍이 하필 제 뒤쪽으로 저게 있어가지고 일어나 아씨 두번 버신 위인을 하라는거같은거 두번 버신 두번 버신 두번 버신 아 이봐 이봐 피할수도 없는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아까 하나 터뜨려 버렸는데 아 아 아 뭐해 아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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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달리해 달려야돼 조준해야돼 이거 조준해야돼 이거 조준해야돼 아 아 어떻게 조준했더라 아 야 잠깐만 아 총 이건가? 아 아 아 아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 아 아 아 아 나 위치로 못갈보면 어떻게 되는거야 아 아 아 아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니 얘는 이게 고정도 안되신지요 벽한테 고정이 되어있으면 좋겠는데 아 왜 그쪽으로 와 아 아 아 미치 미치겠네 아 마이앨 아 네 ready i'll do them well 눈оз Worre 얘 혜리! 혜리! 위에 봉봉 아 근데 어찌 봐봐 혜리 히터만 한 친구 없는데 그래도 되는거야? 히터를 제외하고 찐친 아 이런거 하면 안되는데 피터빼고 친구 없잖아 아이고 아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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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야 이게 뭐야? 어우 야 바닥 어떻게 하냐 이거? 공중에 싸워야되냐? 아! 이거를 안 바꿨네 이건 이거 아 데미지 들어가는구나 아! 스킬 안 바꿨네 우와 이거 이것도 이동을 해야돼? 아 아 뭐해 뭐하는거야 와 목숨이 너무 많은데? 와 목숨이 너무 많은데? 그냥 싸우는 것도 모잘났어 지금 와 그냥 싸우는 것도 모잘났어 지금 와 야 체력도 안보여 미쳤어 체력도 안보여 이게 무슨일이야 차가 어딨어 아 와 기본 체력도 아 아 아 아 아 없나보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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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지를 사용해 내가 안티베놈 잠깐만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거야 으 으 아 아 아 잠깐만요 어디에 사용해야 돼 안티베놈 게이지도 없는데 안티베놈은 게이지 없고 능력 싸우는 사람? 아니 저걸 변신해야 된다는 소리 아니야? 이중공격이다 이 자식아 어떠냐 다 없어진 것도 아니네 여기서 꽤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여기서 꽤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오우 간나 아이고 아이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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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능력을 쓰라는 소리야 아하 아 나 스킬 바꿔야 되는데 안 돼 안 돼 양책이들한테 쓸 수 없어 양책이들 저리 안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 나 미치겠네 되게 어렵네 we know what's best for you for everyone we gave you everything you ever wanted and you threw us away that should have been better i'm so sorry when you replaced us for miles we poisoned you against us even more no he saved me just like i'll save you i won't i won't i won't w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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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즈히네 페널티 페널티 마이즈는 페널티 왜냐하면 하늘에서 싸우니까 페널티 다시 가져갔다 다시 가져갔다 아 아 뭐 이렇게 하늘 위로 날아 올라가서 해야 되네 아우 오우씨, 진짜 막아야돼 오우씨, 진짜 와, 나 진짜 와, 나 진짜 피치겠네 저거 올 때 날아가는 피지컬이 필요한데 아, 나 미치겠네 어, 이거 쓰러지 아, 이거 쓸라인, 이거 안 써져 아, 이거 쓸라인, 이거 안 써져 아 저거 날아가는 건 왜 이렇게 어렵냐 아 한 번 더 있어 아니 저거 이거를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니요 저는 이제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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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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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보인다 둘이 페어로 싸우는 모습이 좋아보였던거지 뭐 제 친구는 난데 나도 저런 영웅놀이 하고싶은데 해만 생겨주고 빗덕 그런거지 헤아롤 케리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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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전인가? We are your friends! What? Let's go, Miles! 부셔야돼, 부셔버려야돼, 쟈 다 볼이 최고지! 빡빡빡! 역시 다 볼이 최고지 저거는 쉽게 고장나줄거 아니야? 아니 솔직히 에너지 공급난 오면은 마일즈가 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마일즈가 배터리 채워주고 이러면 될 거 같은데? 전기가... 눈 잘랐다? 에어컨을 너무 많이 쩌서 견질기다 진짜 공중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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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즈! 미션을 마일즈가 돌리는데도 한계가 있구나. 마일즈가 돌리는데도 한계가 있구나. 마일즈가 돌려서 마일즈가 돌려서 마일즈가 돌려서 마일즈가 돌려서MySpace evolves 안티 베놈이니까 베놈만 없앨 수 있잖아. 내 줄이야. 사람에겐 능량이 없는 것 같다. 사람에겐 능량이 없는 것 같다. 베리 넌 사랑해 사랑해 번역도 안 해놨어 사랑해 이 정도면 알아듣겠지 허술하네. 이 정도면 알아듣겠지 I love you I love you 아 번역 보였다고? I love you MJ 앞에서 다른 남자에게 I love you를 외치다니 한낱 거머리다 타버린 머리카락처럼 생겼어 마이지도 고생했다 살아있어 두근두근거려 패드가 두근두근거리는데 피터가 손 떼고 있으니까 두근두근거리는데 아 그래 심정지올때 전기충격이라도 그렇지 같이 심정지가 왔을때는 원래 따끔합니다 따끔 따끔 으찍 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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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한번더 따끔 살았다 그러게 마이지도 저정도 능력이면 그냥 응급구조사 응급구조사 해도 되겠어 가게 호스피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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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다 고생했다 뉴욕 돈 많아야겠다 거의 뭐 일년에 한두 번은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데 북과 돈이 많아야겠어 헐스은 위치해. 우리 움직여야 해 기껏 아들을 살려놨더니 지가 치료제 잘못 만들어서 어 아들 겨우 어 살려놨더니 피터한테 화를 내 왜 아니 자기가 치료제 잘못 만들어놓고 아들 살려달라며 그 다음에 피터한테 아들을 살려달라 해놓고선 뇌사에 빠지는건가 저 아저씨도 양심이 없네 새로운 지팡이를 선물해줬네 오 아들한테 유리파푼 튀어 뭐하는 짓이야 아저씨 뭐하세요 아들 옆에서 자는데 장문 안그래도 저 창문 아까 깼는데 또 수리해야되잖아 짓 G Serum ready 아 A S A P 어? 또?! 어? 아니 근데 있잖아 마일즈도 주사 맞지 않았냐? 근데 마일즈도 왜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지? 수면 되었구나 하지만 우린 믿음을 잃어버렸다 이 도구가 치료가 필요하다 많이 필요하다 많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또 집 부럽다 우리의 새로운 행동들, 새로운 행동들,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생각들 이 도구를 함께 함께할 수 있을까? 이건 메리 제인 왓슨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The New Normal 라디오도 진행하는 거야? 아니 집 되게 좋다 솔직히 어? 방음 처리 안 해도 되고 외국 사람들 보면은 파티 막 하고 시끄러워도 별 소리 안 하잖아 옆집에서 막 소음 있다고 뭐라 안 하잖아 그건 좀 풀어 대신 저런 집엔 벌레가 많지 1층이라 벌레 개 많을 거야 좀 뛰어서 짓지 않으면 좀 뛰어서 짓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 뭐 잘 모르겠어 알았다 네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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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려주는구나! 아 너무 안돼... 피터... 안돼 피터...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해줘 피터... 평생의 직업으로 삼아줘... 어! 그러면은 이 다음에... 서브 퀘스트 할 때는 피터가 없는 건가? 그 다음... 엄마 엄마 엄마... 야외에서 뽀뽀한대요... 해리요... 뇌사에 빠졌어요... 뇌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혼수상태에 빠졌어요... 재미있었습니다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해리 포터를 해리 물어보니까 해리 포터라고 했잖아요 해리 물어봐가지고 해리 포터라고 했잖아요 스파이더맨 피터의 활약상 잘 봤습니다 아 너무 웃겨 내가 말해놓고 하도 해리 해리 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해리는 해리 포터가 제일 유명해서 아 이렇게 웃기네 뜬금없이 아 그럼요 재미있었습니다 댓글이네 아 너무 좋았어요 아주 아주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헬 포터 게임 해야 되나 아 너무 웃기네 아 뒤에 쿠키 영상 있다고 하니까 기다려보죠 아니 일단 난 더 좋은게 내 느낌상으로는 전작보다 전 시리즈보다 퀘스트가 줄어서 좀 더 마음에 드는데 퀘스트가 조금 더 많이 줄어들어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전의 거는 퀘스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뭔가를 해야한다는 느낌 없이 그냥 메인만 열심히 했는데 오늘은 좀 사이드 퀘스트 해보니까 생각보다 적절하게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아주 깔끔했어요 그리고 일단 사이드 퀘스트가 다 재밌네 식물 키우는 거 한 번밖에 못해서 조금 아쉽네 다른 퀘스트도 있을 건데 웬만한 사이드 퀘스트는 한 번씩 다 한 것 같은데 사이드 퀘스트는 추후 제가 심심할 때 켜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긴걸? 근데 그림 되게 예쁘다 잘만들었다 오늘의 업적 아이언맨 수트와 블랙 팬서 수트를 입었다 그거면 됩니다 아무리 봐도 리가 최강자야 이 정도면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리가 최강자야 리 능력이 스파이더맨한테 옮겨감으로써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리가 최강자야 이 다음에 거 나오면 마일즈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건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마일즈를 좀 더 강하게 보이게 만들었나? 아 능퇴는 거짓말이고 다시 싸웠나? 근데 확실히 잘 만들었어 근데 약간 크레이븐이 조금 아쉬운 게 크레이븐이 좀 임팩트가 별로 없었어 뭔가 스토리 임팩트에 끼워져있지가 않네? 좀 더 임팩트 있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베놈과 스파이더맨의 대결이기 때문에 그냥 뭔가 껴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확실히 크레이븐 임팩트가 좀 적었어 그 사냥꾼 우두머리의 느낌보단 진짜 일반 사람이랑 싸운 느낌이랄까? 오! 오 맞아요 약간 억지스럽게 약간 껴맞춘 것 같은 느낌도 되긴 해요 빌드업에 필요한 거긴 하지만 애매했다? 이 아저씨는 옥토퍼스 아저씨 아 맞네 아까 화내던 이유도 스파이더맨이라서 그랬던 거구나 그러고보니까 아이고 이 아저씨 어이가 없다 양심이 없네 일은 자기가 다 만들어놓고 지 아들을 망쳤다니 이거 다음에 또 있나요? 아 이건 넘겨도 되나요? 오케이 뒤에 봅시다 헤일리랑 데이트? 아 맞네 맞네 여자친구 집에 데려왔네 헤일리 하이 I hope you're hungry 자세히 볼수록 귀엽네 자세히 볼수록 귀엽네 아 아 본인이야 내 아버지의 영원한 아버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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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어? 여기도 뽀뽀하나? 아휴 어머니가 눈치 없이 아니네? 아! 남자친구! 엄마 남자친구 마마 보이프렌드 하이 마일스, 헤일리 이건 알베드 어? 하이 나이스 뵙 수고하실 줄 아냐 수고하실 줄 아냐 어? 뭐야? 아 여자 스파이더맨 신디가 아하 아하 축하합니다 얼티밋 난이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 아니요 아 피터와 마일즈는 계속할 수 있네 워스업, 뉴욕 아하 웬만하면 다 한 것 같네 그래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게 꽤 있어서 그렇지 자, 마무리는 저 다리 위에서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은퇴한 피터와 함께 에? 아니, 무슨 버그야 이거 에? 에? 아니 원래는 타줘야 되는데 아니, 이거 무슨 아니, 무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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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높은 빌딩 이 저지 네 아직 몇 개 남아있네요 음 네 아 아 라디오에서 출연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무리를 못하게 하네, 엠제이가. 저 위에서 끝내도록 합시다. 제 작품은 대형의 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대부분의 새로운 기술을 시작합니다. 제가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자유의 삶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나이, 그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어, 어, 오, 여기서도 소리가 나네? 여기서 라디오 소리가 난다 이지하라네? 게임에 집중하느라고 몰랐는데 자, 어쨌든 오늘 마무리 했습니다 오늘 끝냈습니다, 드디어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역시 스파이더맨은 날 실망시키지 않아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느낌 좋네요 느낌 아주 좋아요 굿, 굿게임 플스 사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